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아침부터 또 지각이 어디 일찍 산다고 해놓고 새벽 2시 30분까지 또 떠들고 놀다가 방치질하고 세수만 한다는게 또 지각이네 예? 네 손 2시 30분 오늘도 여김없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차타고 한 30분? 40분? 이 정도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첫번째 장소인 코끼리 동굴을 왔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와 벌써부터 사기당한 느낌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게 이게 코끼리 모양이래요 그래서 코끼리 동굴이라는데 진짜 진짜 이 동굴에 이거 하나 딱 있어요 진짜 여기서 이것만 잠깐 보고 나머지는 다 LTVT 할거라 LTVT 빨리 하고싶네요 이제 방금 동굴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동굴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굴 튜빙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굴에서 튜브를 타는거라 구명조끼를 받아서 입었는데 땀복이 따로 없네요 동굴이 어두우니까 동굴이 어두우니까 헤드라이트도 줬어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안전모드 없이 그냥 머리에 착용하는건가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물 뿌리고 난리났네요 물 뿌리고 난리났네요 아 미친 인간들 얼른 죽을 것 같애 동굴 튜브 느낌보다는 밧줄 들고 팔로 계속 힘을 해야하는데 전지훈련 온 것 같아요 다 수동입니다 물살에 떠나려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계속 줄을 땡겨야돼요 밧줄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닿아가지고 얘가 달았어요 얘가 아파야되는데 끊기게 돼 와 몇십년 쓴거 같은데 올갈때 이런 해모글러브인데 다 여기 막혀있어요 이제 투빙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밥 지금 주나요? 그래서 꼬묵 소리 나요 근데 진짜 수영하자마자 사육이네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요 이야 제대로네 이거 보은거 같은데요 처음 봤어요 기가맞다 이건 그냥 먹었고 나도 한번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꼬치가 너무 큰데요 이거 어떻게 넣었어요 응응 손으로 밀었어요 아니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빼요 아 진짜 우경악키였구나 응 여기 탁 잡아야돼요 여기 깨질려고 아니에요 응 이렇게 야 야 야 야 토마토 음 밥 괜찮죠? 음 음 음 양파 맛있다 양파 맛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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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남은 액티비티로 짐 라인이랑 블루라곤 1 자유 수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짐 라인이 블루라곤 근처에 있나봐요 그래서 저는 블루라곤 1으로 왔거든요 아 근데 약간 일단 벌써 졎었는데요? finns 무서워가지고요 형형 지금 원에 마음에 드러내려고요 아래 지나가는 사람 비오는 줄 알 거 아니예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우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얘는 생각보다 천천히 간다 바울이 더 팍스에서 본 것보다 확실히 안 무서워가지고 자서 바로 가네 오 무서워 손 잡고 앉자 다시 보고 출발 좋아 여기? 그래 오우 괜찮아 이거 내가 이게 inequít articulat 스크로맨 우리 뚝고 있는데? 어 개무섭네? 저렇게 탈 테니까! 나도 저렇게 탈 테니까? 발레리노네? 와 이거 진짜 높네? 몇 층이야? 아파트 한 7층 되나요? 아 눈 도둑같아요 이거 몇 명이서 던지는지 모를텐데 이거 난광이 줄 잡고 있겠습니다 직업병 같은 거라서 와 여기가 더 오네 고맙습니다 아 내 꼬리 떼어 아 귀 아픈데? 진짜 안 멈추고 그대로 막았는데? 어 됐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요? 어 됐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요? 펀디 점프 안하는 거 같은데요? 아 호재다 호재다 한다 악재다 사장님 저 잘못 온 거 같아요 형님 진짜 무서워졌나보다 숨을 못 쉰 거 같은데? 한 3초 숨을 안 쉬었어 아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아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본질까지 다 하고 내려왔는데요 진짜 심장 없는 줄 알았어요 말을 내뱉으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라곤에서 자유수영 와 엄청 차가운데요? 얼음장인데요? 땡 rebate ikke 때리면 괜찮아 내가 잡았다 아 내가 뛰어야 하는데 오오오 날 보다. 형님 아 완전히 좀 부터 있는感じ 아 조On 점수 없어졌는데? 심장이 너무 뛰는데? 저녁래. 저녁래. 뭐. 어어. 아빠 아이고. 엄마. 생애 첫 바이빙이네요. 네. 뭐야. 뭐. 너무 많다 웃음이 아니겠지? 정순! 언니 계엘! 언니 계엘! 언니 계엘! 정순! 진짜 신난다 안경을 안 써서 안보여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나 안보여 원근감이 사라졌어요 아 참았어 그냥 가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게 제일 살아있다고 뒤에서 빌어졌어 그냥 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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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랑 다이빙도 하고, 아까 한 3초? 5초 되나? 거의 다이빙도 하고요. 여러모로 여러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갈 시간이어서 이제 스스로 돌아갈 거고요. 방비행 예행은 여기까지 하고요.